야 이 그 자식들아!!! 방송같은거 하지마! 야 이 그 자식들아!!! 미리 말 안했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일찍 끝날 줄 알았나요?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일찍 끝난걸?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욕 안 막는 거 보니까 술이 좀 취하긴 하셨나 봐요 그쵸? 술 취하면 착해지는 다이비인가? 저 원래 착해요 에이 정말 잡소리 하지 마시고 살다살다가 진짜 좀 신선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진짜 개소리 개소리 하지마 진짜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뭐만 하면은 질투노 뭐만 하면은 질투노 아니 아무 말도 안했는데 질투노 맨날 맨날 맨투노 아 이거 이봐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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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이 안했어요 이 정도면 오치 시그마도 중력 구절 잘한다고 지구하긴 했어 나 저 말투 너무 싫어 나 저 말투 너무 싫어 저 말투 그 토소 말투가 너무 싫어 질투노 가뭄이 인노 질투노 가뭄이 인노 그 토요일 그 토요일 그 토요일 양아지님 진정하시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다고? 뭔데 질투 개소리 제가 진정할게요 진정할게요 질투가 일상인 질투 안한다고 질투 없다고요 저 아시겠어요? 아니 죄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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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아시겠어요? 하요 화 안내요 화 안내요 저 화 안내요 이런걸로 화 안내요 방송 뭐 한두 번 하나 그치? 아니 방송 뭐 한두 번 하냐? 나 이렇게 1년 넘 깨졌어 뭐 많이 해봤어 한두 번 하냐고 괜찮았나 이런걸로 화 안내 이런걸로 화 안내 이런걸로 화 안내 이런걸로 화 안내 학회 방종류 모니터 그냥 모니터를 뗄 수도 없고 이거 어? 아까 못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왜 질투가 나온건가요? 아니 저 저 어이가 없어요 저 그냥 저 그냥 클립보고 클립보고 아 뭐 잘 어울리네 그랬어 근데 처음에 이런거야 질투 넣었어 질투 넣어 아니 무슨 나는 아니 변명이 아니라 들어봐 자 자 들어봐 나는 뭔 반응을 나 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질투한다고 그러니깐 질투한다고 안하는데 왜 일도 안하는데 진짜 아무수를 아는데 사람들이 질투한다고 진짜 제가 질투하는거 같잖아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질투한다고 1도 안하거든요 질투한다고 1도 안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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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한다고 뭐라고 그러면은 제가 진짜 질투하는거 같잖아요 안그래요? 그쵸? 질투한 사람 아니어도 되게 꿀해요 아시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질투한다고 1도 안하거든요 질투한다고 1도 안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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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진짜 질투한다고 같잖아요 안그래요? 그쵸? 질투한 사람 아니어도 되게 꿀해요 아시겠어요? 야 이 개자식들아 방송 같은거 하지마 야 이 개자식들아 뭐야 그래구나 변명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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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 해보고 오겠습니다 양아지 극대님 양아다 추하지 배아파요 오번리 음 이젠 정신 정신 외로운 아직쿤 많이 외로운가 보구나 괜찮아 아직쿤 언젠간 나 죽을거야? 죽고 말거야 난 정말 틀려봐 죽을거야 아 나 죽고 말거야 내 스스로 정한 선을 없애버렸어. 양말은 너무하네 진짜. 한계가 없다. 이 미친 사람들아. 이 미친 사람들아. 하는 게 없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한계는. 전 진짜한테. 오늘 영상 선집 할 거 있다고 하니까. 아 그건 좀. 아 그건 좀. 오늘 빨리 방송 해야겠네요. 빨리 방송을 해야. 이 미친 채팅창이 뭐 진정이 되는 말도 하지. 그러다 싶으려고 해. 제가 옛날에. 방송하다가. 한 2위인가 몇위 했었거든요. 상위권 안에 둔 적이 있거든요. 채팅사로. 옛날에? 몇위 했었지 그때? 자랑 아니야! 아 야 거의 한시더대 간다. 나 가야돼 진짜. 야 진짜 가야돼. 야 진짜 가야돼. 허헌님. 싫어냐? 진짜 가야돼. 허헌님. 싫어냐고. 이 사람들. 이 미친 사람들 진짜. 아 진짜. 방종할 때. 트수 안 놀렸으면. 열두 시에 방조했을 텐데. 한 시간이나 비벼져라. 아 진짜. 아 도끼님. 도끼님. 도끼님까지 끌어놓고. 아주 좋아. 나 갈게 이제. 나 갈게. 나 갈게. 다들 안녕. 다들. 다들 너무 재밌었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나 니은이 정말 쓰러질 것 같아. 나 오늘 호스팅하면 안. 아 호스팅 해도 되려나? 아 씨. 호스팅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들 또 따름만 가면 동상이니까. 그래도. 1740년을 놓고 가신다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호스팅 절대 안 돼. 나 진짜. 지금 가면. 내일은.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 0번. 아니 무슨. 야. 저번에 내가 트리그라마아. 아니 무슨. 몇 번에. 몇 번에 넘겨야 돼. 진짜로. 몇 번에 넘겨야. 강종환이. 제가 L.A에 있었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제가 L.A에 있을 때. 그곳의 방송문화는. 이 곳곳에 갈라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던 저를 이름에. 청소라던. 선생님들은. 엉려한 건지. 신기하네. 나 가끔. 선생님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잖아. 난 존경스러워. 그분들. 진짜로. 난 존경스러워. 난 존경스러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진짜로. 아. 저는. 어소레님. 소gon의 Becca 1. 상관계. 제질라님. 원덤. 안녕하세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안 좋은? 걱정해주는 건 우리 밖에 없잖아 왜 자꾸 가려고 나 간다네 나 간다니까? 나 간다니까? 나 간다니까? 마지막으로 규장소설을 아니요 안 될까요 다시 할까요 아 다들 수고 맞으셨어요 저 갈게요 죄송한데 아니요 없어요 헬만 없어요 헬만 없어요 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 지구우우 지금 가면 언제 운하 언제 운하 지금 가면 언제 운하 방종 방종님 설마 직원님 맥비트 감사합니다 비트가 누가 보내 놓은 거야 이거 누가 보내 놓은 거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감사합니다 맥비트 전에 하던 놈 같은데 키 설정을 못했대 가겠습니다 띵동 투네이션입니다 방종로 야 가지마 갈게요 이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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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빵 고기 잠깐 이런건 어때 고기 잠깐 이런건 어때 고기 잠깐 이런건 어때